유흥식 대주교회 교황청 장관 임명.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바티칸에서도 화제입니다. 추규호 주 교황청 대사는 유흥식 대주교회 교황청 장관 임명 배경으로 친화력을 꼽았습니다.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교회 역할을 키우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.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교황님께서 한국 가톨릭을 사랑하신다. 사랑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추규호 주 교황청 한국대사는 CPBC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식 대주교회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대해 교황은 한국 교회가 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추 대사는 바티칸 현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.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지교회 지역교구장에게 교황청 주요 부서 장관직을 맡긴 배경에 대해서는 아시아교회의 역할을 좀 더 크게 키우시려는 의증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양성을 추구하신 것 같아요. 상당히 우리한테도 의미 있고 바티칸 내의 다양성 높이는 차원, 또 만국한 말씀대로 교회 역할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더 확대해보자 하는 의증이 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추 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바티칸 내의 고위성직자는 다양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실제로 바티칸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교회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받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주는 게 많다며 상당히 주목하고 평가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바티칸 반응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추 대사는 이어 유흥식 대주교는 친교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며 친교력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. 그 밝은 미소 이런 걸 교황께서 상당히 사셨다 이렇게 직접 또 유 대주교님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친교의 문제, 지구공동체를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자김자다 이렇게 딱 휠이 꽂으신 것 같습니다. 추 대사는 유 대주교 임명은 교황께서 주 교황청 대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거듭 감사를 표명했습니다. 미래의 바람직한 성직자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반드시 크게 기여하실 걸로 믿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뵙겠습니다마는 밝은 미소를 계속 또 밝은 영혼의 빛을 계속 밖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스테이 pbc 김형규입니다.